아니 우리 윤상 씨가 여기저기 좀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데 뭐 뭐 심사위원이 직업인 것 같아요 한참 때 이제 한창 슈퍼스타 K 하고 위대한 탄생 1차 때는 이렇게 10만명 이상의 어떤 그런 대기업 있죠 아 이런 데서도 그 노래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대기업에서 수퍼스타 S 이런식으로 K였으니까 제가 그때 약간 좋은 경험이었는데 그래도 다 아마추어 일반인들이니까 그래도 좀 가볍게 갔는데 이분들이 잘하는 분들은 정말 일반 가수들보다 레벨이 더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좀 걱정인 게 회사 그런 좋은 회사인데 퇴사가 목적인 분들이 있어요 아하 윤상한테 이제 내가 어떤 윤상한테 이런 대답을 받으면 난 퇴사를 하겠다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네 각오가 마치 그래보이는 분들이야 심사평이 어렵겠다 심지어 퇴사한 분도 있어요 아 아 어떻게 뭐 이렇게 바람을 찾아와서 아 저기 좀 바람이 들어갔는데 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거기서 이런 말 하기 힘들게 나요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그 했다가 했어요 그런 얘기 했다가 정말 그런 분이 마음을 바꿔먹고 회사를 퇴사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나중에 찾아와서 어 당신 때문에 내가 회사한다고 그러진 않았죠 다행이네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잘해서 퇴사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회사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 김태원 시간지에 매일 그 김태원의 일기를 씁니다 어떤 식으로 쓰죠? 여섯 글자나 네 글자 정도 아 하루에? 네 독도가 잘해? 어떻게 오늘 그럼 어떻게 쓰는 거예요? 오늘? 어 라디오스타 하고 줬겠지 음 그럼 내가 스케줄 편이에요? 둘이서 더 들어가서 이게 뭐야? 우리 모두의 일기는 똑같네? 어 다 여기 다 라디오스타 뭐야 그게 같이 생활을 한 거지 일기니까 아니 저로서는 어격력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디코 씨는 카리스마 넘치는 얼굴 때문에 오해받을 때가 많다고 네 많이 요즘 좋아졌는데 얼굴 많이 좋아졌어 약간 반화적인 이미지가 네 청 블록빛 뮤직빛이 뭐였는데 세스없대 네 맞아요 데뷔 초 때부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스타일링에 대한 주관이 없어서 그냥 메이크업을 진하게 해주면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눈이 약간 싹 쬐져가지고 네 눈꼬리도 올라가 있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안 무서우려고 눈도 이렇게 막 눈의 힘도 빼고 이러는데 눈의 힘을 어떻게 빼나? 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조금 눈이 그냥 올라가 있으니까 이걸 좀 위로 이렇게 떠가지고 흰자를 보이게 하면 조금 덜 조금 덜 무서워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300안이래서 무서운데 300안이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좀 위를 봐 벌려야죠 벌려요 입을 벌리고 그냥 이렇게 아 되게 순박해보니까 이러면 조금 순해진 거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자면 너 어딜 보고 얘기하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살짝 아 네 사진을 살짝 찍을 때 이렇게 다다다다이